네 네 네 네 남성 박민희 이따 뵐게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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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되게 젊으시다 아유 반갑습니다 너무 배고 싶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몸이 너무 못 메고 이렇게 놀러 오셨는데 무리하셔가지고 패션을 좀 보시다 많이 받으세요 너무 예쁘세요 잘하셨습니다 병민 씨 반가워요 장모님하고 두 분이 일박하는 건 처음이죠? 어떠세요 어머니? 좋은데요 누가 봐도 싫은데 좋은데 하는 거 어머니 누가 봐도 싫어하는 거 소중해요 좋지 않지 어머니 어머니 복장은 지금 엠티 분위기가 아니에요 신앙신 멀리서 보면 약간 연인 같아요 연인 같아요 뒷모습은 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뒷모습 뒷모습은 약간 연인인데 어머니가 지금 만나고 싶으신 분이 계시네요 울진에서 오신 그 언니 나이 드신 언니 남수병 진미가 모르고 통역하신다고 티보면서 삼각삼각 통역 필요해 아니 여행 안줍단에는 왜 댓글로 박으라 수술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지민을 자꾸 되게 잘 보거든요 어머니만 혼자서 웃으시고 저희는 못 웃고 있는데 어머니만 혼자서 웃으시고 어머니만 혼자서 웃으시고 저희는 못 웃고 있는데 어머니만 혼자서 웃고 있는데 우리 자막도 못 넣었잖아요 다 몰라서 자막도 못 넣었어요 제가 봤을때 어머니만 있으면 그 장모님하고도 아무튼 연결이 다 되지 않을까 아무튼 자투리니까 현서방님 저희 장소촌 제8강령이 있어요 서로에 대한 호칭은 그냥 함서방 함서방이라든지 네 현서방 알아서 진서방 우리 함서방한테 함서방 함서방 진짜 아유 진서방 실제로 보니까 젊은게 보이네 야 현서방 여기서 보네 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 수고하세요 아 팔짱기이신가 봐요 오늘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 이게 토요일이다 길이 맥힌다 토요일이다 뭐 평일이다 워네틱도 네 되게 의외로 조그만데 운치가 있는데요 자네 방은 없네 벤서방은 어디 있었는데 방을 여기 거 화장실 아니에요 제가 여기 쓸게요 여기 변기니까 아니 어머니 전 여기 쓸게요 제가 여기 쓸게요 화장실은 전 여기 쓸게요 어머니 이는 변서방이네 이건 제꺼에요 응 그럼 뭐 여자들은 옷은 따로따로 어머니는 그냥 어머니로 편안하게 응 그래 잠깐만 제가 이거 들어 드릴게요 뭐 여래 벤서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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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어머니 야채 좋아했어요 야채 최고봉 샤부샤부 샤부샤부 야채 내가 시켜줄게 변소방님 뭐 하세요? 밥 좀 해 먹으려고 어머 어머니 어머니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제일 진주의 패션 리더 네 정말 스판 바지 스판 스판 이거 뭐 있습니다 어머니 앉았다 가려보세요 이거 한번 드세요 이거 한번 드세요 주부들이 많이 있는 주부들이 많이 있는다고 그럼요 진짜 멋쟁이시다 장호주님 도와드리세요 네 어 안녕하십니까 아버님이 운전하셨어요? 아버지가 하고싶다고 그래가지고 아닌 것 같은데 아 진짜요 결혼 축하드립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